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공판 끝났습니다. 오늘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오전 증인신문 못지않게 오후 증인신문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낳는 신문이었습니다. 공판 끝나고 법정에서 방청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다들 얼굴이 상기가 돼 있습니다. 오전 공판 끝나고서는 대박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 오후에도 못지않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은 두 명이었어요. 오전에는 박모군, 오후에는 장모군인데 누구냐면 2009년 조 전 장관 딸 조양이 고3 때 한용해고 유학반 동기입니다.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조 전 장관 지시에 의해서 인권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학생입니다. 단국대 장용표 교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장군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는 당시에 나는 학술대회를 갔었는데 조양을 본 적이 없다. 조양이 왔다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학술대회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검찰이 신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조양 아니다. 얼굴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조양이 왔다면 내가 바로 옆에 앉아있었을 텐데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아니다. 저기는.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180도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볼 때 그 옆모습이 찍힌 그 여학생이 조양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장군의 최종 답변은 99% 조양이 맞다. 사실상 조양이 맞다라는 거예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검찰 진술 조사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이거 조양 아니다. 얼굴이 다르다. 왔다면 내가 옆에 앉아있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었다. 그러니 그 모습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조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상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술대회 맨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그중에 왼쪽에 있는 남학생과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 정교수 측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시종일관 그 여학생이 조양이다라고 했고 지난번 정경심 교수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영상을 보자마자 내 딸임을 확신했다. 어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딸도 본인이 맞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조북 전 장관도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 서서 내가 당시에 학술대회에서 내 딸을 분명히 내가 봤고 휴식 시간에 대화도 나눴는데 그거를 1심 재판부는 걔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뒷풀이에만 참석했다고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 판결을 했으니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봤다는 그 많은 사람들은 헛개비를 본 것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1심 재판부가 조양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은 오전에 출석했던 박군, 오후에 출석했던 장군의 증언이었습니다. 오히려 봤다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박군도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진술한 것은 그것은 조양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술 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거나 좀 닮은 것 같다거나 이런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박군도 증인으로 오전에 출석해서 내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양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이게 조양일 수 없지 않느냐. 조양일 수가 없지 않느냐. 조양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유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군은 검찰이 증거도 더 많이 수집했고 또 이러저러한 당시 상황이나 증거들로 볼 때 조양일 리가 없다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그냥 닮은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후퇴를 해서 그대로 진술 조사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양이다라고 확답한 내용이. 그런데 오후에 출석한 장 교수의 아들 장군도 검찰 조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법정에서 조양 본 적 없다. 그리고 사진 모습은 조양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99% 맞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술했던 건 아닙니다. 검찰이 주신 분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신 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존의 진술을 유지를 해요.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온 것 같더라고요. 검찰 진술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법정의 진술을 오늘 그대로 유지를 하겠노라라고 마음을 먹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굉장히 위축돼 보였어요. 왠지 위축돼 보인 게 아니고 실제로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위축돼 있지? 그동안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두 번씩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는데 변호인이 계속 반대신문 과정에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마음에 좀 동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를 향해서 잠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휴정 이후에 계속 변호인이 신문을 이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굳게 마음 먹고 하는 것 같은 진술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향이 99% 확실하다. 99% 맞다. 변호인이 그 동영상 속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시 그 즈음에 정경심 교수가 장군하고 같이 촬영한 사진, 여러 가지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씩 조금씩 바뀐 결과 결과적으로는 조향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언론이 오전 공판 끝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녁에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전 공판 끝난 소식을 전한 뉴스 제목을 보니까 박군이 조향 본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부분만 보도가 돼요. 본 기억 없대요. 박군은 세 가지만 기억한답니다. 내가 학술 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영어로 질문을 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엠네스티 직원의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히 변호인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네가 조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지. 기억에 다 사라져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제목은 나는 조향을 본 기억 없어. 허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진술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 박군은 분명히 검찰 조사 받을 때 조향 맞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조서에 그렇게 진술되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판사가 물어요. 한영해군은 강동구에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 학술대회를 가려면 서울대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네가 학교에 출석을 했다가 서울대를 갔다고 했으니까 뭐 타고 갔니? 누가 차를 태워줬니?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럼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갈아타고 갔어야 될 텐데 혹시 지하철 타고 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대 그 전에 가본 적이 있니? 물었더니 어릴 때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야 하죠. 장군의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작성한 논문 또는 초록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건데 고등학교 때 작성한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논문은 퍼블리시가 안 돼서 결국에 초록만 제출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어릴 때 가본 것 외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날 학술대회가 있던 나, 너는 학교 갔다가 조퇴를 해서 학술대회를 갔다는 건데 조미인은, 조양은 학교에 출석했었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네가 서울대 갈 때 누구랑 같이 갔니? 그렇게 어릴 때 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혼자 가기 찾기 힘들었을 것 같고 누구랑 혹시 같이 가지 않았니? 혹시 조양하고 같이 간 건 아니니?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재판부가 묻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서 조양을 보지 못했던 것은 기억이 나냐? 그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신문을 직접 했던 것에는 재판부의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판사가 묻습니다. 너 지금은 99% 맞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받을 때 영상 안 보여줬니? 보여줬지?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이 당연히 이거 조양 맞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안 물어보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요. 그럼 네가 그때 영상을 봤을 때 그게 조양이라고 그때는 생각 못했어?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진술조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재판 말미에 변호인단이 장군이 작성을 했던 페이스북 글을 세 건을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그중에 세 번째 가장 최근에 글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양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장군이 그렇게 난리가 치던 상황에서 의사 국시에 통과를 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이 참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동안 조양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보도를 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혹시 3회. 이 친구도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상.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신문을 한 것은 3차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조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는 장군 본인이 1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회한을 얘기했던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리 전해드린 바와 같이 혹시 못 보신 분은 그 영상도 좀 챙겨보십시오. 제가 오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오전 증인신문이 있었던 박군의 증언 내용 올려드렸고요. 박군도 검찰 조사에서 조양이 맞다라고 증언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후에 장군도 99% 조양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 1심 과정에서의 증언 내용, 검찰 진술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 내용을 박군과 장군이 오늘 법정에서 그것이 조양이 맞다라고 진술한 신문 내용을 오늘은 조 전 장관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도 함께 공모한 혐의로 공동 피고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은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거고 정경심 교수가 본인 사건으로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선고 공판만 남았잖아요. 8월 11일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심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오늘 이 신문 내용, 이 장군과 박군의 증언 내용, 그 과정을 의견서 형태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고에 판결문 작성하는 데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변호인이 오늘 사실조회 신청을 하나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한용예고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돕기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약 7, 8명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됐고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모아놓은 폴더명은 한용예고 인권동아리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당시에 확인서를 여러 명에게 발급해줬다는데 그 사실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 사실은 검사들이 한용예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가 발급된 내용, 봉사활동에 1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다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한용예고의 재판부를 통해서 대안학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한용예고 인권동아리 명의로 이 학생들이 자선 공연을 하고 대안학교에서 학교를 소개하는 부르셔를 받아다가 학교 홍보하는 학생들을 돕자라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이고 모금활동을 해서 52만 몇천원 또는 52만 몇천 몇백원의 금액을 조양이 계좌이체로 기부한 사실. 그리고 그 인권동아리 학생들 약 1부 8명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었고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보관해 놓은 폴더명은 한용예고 인권동아리였다는 사실. 이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렸고 일부 몇몇 언론에서 소수 언론에서 제 방송 내용을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인단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엊그제 이런 방송을 했더니 어느 분께서 수십 개의 댓글 대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방송 중에 장군과 조국 교수 사이에 오간 메일을 세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2008년 7월 2일에 장군이 조국 교수에게 인턴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 같은 반 친구 장땡땡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하면 조국 교수예요. 조국 교수님이 작년에 우리 학교에 와서 진로탐색 강의를 할 때 뵙고 강의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인턴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일은 조국 교수가 장군과 조양에게 동시에 메일을 보내요. 너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두 가지 활동을 해라. 하나는 사형 폐지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탈북 청소년 돕기 운동을 위한 활동을 이뤄저러한 것들을 해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내가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시아 사용제도와 관련한 국제학술대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에 너희들이 인턴 활동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해주마. 라는 메일을 보낸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장군이 조국 교수에게 보낸 메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감상문을 보냅니다. 조국 교수가 세계인권선언을 읽고 그 감상문을 보내라고 했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엉뚱한 감상문을 보냈었어요. 이 세 가지 메일을 제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수십 개의 댓글 대댓글을 달았던 분이 주장하는 바는 핵심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메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메일 2008년 7월 2일에 장군이 조국 교수에게 인턴 기회를 부탁하는 메일. 그 메일은 조작된 것이다. 허위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검찰이 포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메일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리고 보낸 적이 없는 메일이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작년에 진로탐색 강의를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장군은 당시에 진로탐색 강의를 듣지 않고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걸 본인이 목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메일이 조작이다. 라면서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법정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요. 이 메일은 조작일 수가 없는 것이요. 검찰이 먼저 확보를 했던 메일입니다. 수사 당시에. 그리고 그 메일을 장군에게 제시를 하면서 참고인 신문을 했습니다. 그 메일을 어떻게 확보했냐. 장군이 네이버 메일을 썼습니다. 당시에. 네이버 메일을 보면서 보낸 편지함에 저장돼 있던 메일을 임의제출받아서 확보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수신자는 조국 교수였잖아요. 서울대 연구실 PC를 포렌식해서 이 메일 기록을 또 찾아내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 걸쳐서 검찰이 먼저 확보를 했던 메일이에요. 그중에 일부를 변호인이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활용을 했던 거죠. 조국 교수가 너한테 이런 메일을 받고 이러저러한 지도를 하면서 인권동아리를 만들어라. 내년에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인턴식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시를 했었다. 이런 근거로 활용을 했던 건데 이 글을 쓰셨던 분은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던 분은 그 첫 번째 메일을 굳이 왜 강력히 부인하고 심지어 조작된 메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그 제보를 새벽에 받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고정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엊그제 20분짜리 영상 보시면 고정 댓글로 있을 거예요. 정중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포렌식을 한 사실을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냐 그리고 장군의 당시 상황 그리고 당시 일정 그리고 장군의 성격까지 알면서 댓글을 달고 계신데 그럴만한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하면서 꼼꼼히 읽어봤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은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냐 그리고 그 포렌식을 어떤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 댓글을 달아드렸고 그분이 또 그 고정 댓글 밑에 세 차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오늘 공판 중에 얼핏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귀가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분께서 무슨 의도인지 저 나름으로는 추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어쨌든 장군이나 그 가족이 겪고 있는 고충 그것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하고 싶으셨던 의도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댓글에 남겨 놓으셨던 첫 번째 메일은 조작이다라는 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먼저 확보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장군에게 신문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 중에 일부 본문을 변호인단이 활용했던 내용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이 정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장군의 진술 내용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6시가 넘어서 끝났으니까요. 4시간 넘게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5시간가량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속가서 제가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주말 새에 아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공판 방청을 하면서 오늘처럼 뭐랄까요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느낌의 기대 이상으로 증인들이 진술을 완전히 바꾼 거니까요. 물론 이 친구들이 위증으로 기소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히 모든 진술을 다 뒤집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나는 당시에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뭐라고 확신한다라는 정도의 답변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분 나쁘면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하려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군도 마찬가지고 박군도 마찬가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아? 잘못 진술하면 처벌받아? 이런 식으로 겁을 준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설마 검찰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위증죄로 기소를 하거나 또는 이 학생들의 생기부에 적혀있는 인턴 활동 논문 이런 걸 가지고 조양을 기소하듯이 조양 어머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듯이 이 학생들이나 또는 그 부모를 기소하려고 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감히 검찰도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오전에 출석을 해서 용기를 내줬던 박군 박군은 미리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요. 장군은 계획했던 증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회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던 것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 겁먹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분명히 내가 기억나는 것을 또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물으니까 계속 부인하기에는 한계를 느껴서 마음에 동요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진을 동영상을 볼 땐 99% 조양이 맞다라는 진술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밖에 주변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보람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공판 소식은 마치죠. 기분 좋은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